진아, 여기 있거야? 응 괜찮아? 여기 여기 있어? 네 여기 있어? 네 555번 걸까? 이렇게 지금 두개의 평면이 접혀져 있고 위에를 알파, 밑에를 뱉으라고 했을 때 두 평면의 이름은 각은 30%라고 하고 2 3 4 4 4 5 5 5 6 10 10 10 10 10 9 10 11 11 11 12 12 13 13 14 11 14 14 14 16 18 21 15 얘기인데 지금 성분 AB의 특징을 보니까 지금 접혀진 부분 있지? 접혀진 부분 접혀진 선을 교선이라고 하거든 그 교선하고 만나는 각이 얘가 60도가 되더라 딱 지금 이 정보밖에는 안 주어져 있어 이 정보밖에는 안 주어져 있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냐면은 각각의 평면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각각의 평면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왜 그렇게 할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 교선하고 선분 AB하고 이루는 각이 6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치? 그리고 얘는 지금 이면각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면각의 정의가 이 교선에서 수직인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선 있잖아 이 선을 이렇게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하고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줘 그러면은 이 주황색 선하고 지금 내가 이 밑에 그은 이 교선하고는 서로 수직인 관계겠지 요거 이해봐? 네 그러면은 선분 AB의 길이가 원래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의 길이를 다 구해줄 수가 있거든? 지금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루트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요거 점 있지 요거 점 수직이 되는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을 여기다가 요렇게 정사형을 내려볼게 그러면은 지금 요 1이었던 애는 그대로 여기로 와서 정사형이 딱 생기겠지 그리고 여기 루트 3이었던 애 있잖아 얘 루트 3이었던 애는 요기에서 요 부분으로 와가지고 얘가 똑같이 수직이 되더라 지금 요런 얘기하냐? 네 근데 보니까 요 길이가 1이었던 놈 있지 요 길이가 1이었던 놈은 정사형을 해도 길이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질 않겠지 변하질 않겠지 왜냐면은 교선의 평행하니까 그래서 얘는 그대로 길이가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요 빨간색 부분 있거든? 요 빨간색 부분 요 빨간색 부분이랑 그놈의 정사형은 서로 이루는 각이 얼마 라고 돼 있어? 30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30도가 얼마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루트 3 아니야? 2분의 부터 3이지? 2분의 부터 3 2분의 부터 3이니까 얘는 길이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가 직각이니까 우리가 더하는 선분 A'B'은 1 더하기 4분의 2가 될 것이고 4분의 13이니까 너놈의 길이는 그래서 답이 2분의 부터 3이 되는 문제 6대 6실 1번인데 A, B, C, D로 꼭지점을 하는데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지? A, B, C, D 요렇게 돼 있고 자, 뭐 A, B, C는 지금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선분 B, D의 길이를 구해주시오 요런 얘기거든 근데 평면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뭐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달라지는 거는 없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깨지는 게 전혀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평행사변형 중에서 어떤 성질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A하고 C의 중점이 B하고 D의 중점하고 서로 일치한다 그냥 그것만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나머지는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2, 1, 4니까 지금 이 중점에 좌표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나 B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지 B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 구해주면은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되니까 A가 얼마나 안되지 마이너스 5 그리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20 쟤네도 2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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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6 462번 49 더하기 얘는 121이고 맞아? 희한한 답이다 662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평면에 있던 놈이 공간으로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거든 어차피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더할 때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눴어? 3으로 나눴었지 근데 여기에는 공간으로 오면 어차피 젠트축 성분 하나만 추가된다는 것 밖에 없지 하나 추가된다는 얘기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666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666번을 보니까 Q 그러면 이 놈하고 x, 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니까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것이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니까 Q는 마이너스 3 6 이렇게 되겠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놈은 나머지 2개 바꿔주면 되니까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3으로 나눠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g이라고 하면 얘는 3개 더 해가지고 3으로 나눠주면 x좌표는 1 나오겠지 그리고 y좌표는 2 나올 것이고 z좌표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허무한 문제고 6.68번이 뭐 그나마 조금 있어보이는 문제 같은데 여기서 동그라미 3개를 그렸다가는 보나마나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PQR만 쓸게요 PQR은 쓰고 P Q R 자 근데 지금 PQR은 어떤 구의 중심이거든 어떤 구의 중심인데 반지름이 곧 이 점들에 뭐가 되겠어 높이가 되거든요 높이가 되고 지금 가장 작은 구의 반지름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이놈의 길이는 4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놈의 길이는 7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놈의 길이는 10이 되겠지 자 이때 삼각형 PQR을 그려봅시다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무게 중심으로부터 평열 알파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뭐 이런 얘기인데 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놈의 X좌표 Y좌표 이런게 아니라 높이가 궁금하기 때문에 Z좌표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이 반지름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어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 더하면 21이고 따라서 이놈의 높이는 얼마 7이 되더라 그냥 이런 얘기야 이해했어? 상상일까? 왜냐면은 각 점들의 Z좌표만 따지겠다 요런 얘기야 물 한 컵만 먹고와서 구애방송식 하자 먹어야지 그렇습니다 좀 더 풀어내는 알파는 잘 안 먹지 저번에 갑자기 날이 삶이 적립하자 10 마지막으로 구회방정식인데 구회방정식인데 우리가 평면에서 원회방정식 할 때 중심을 A,B라고 하고 원위에 있는 점을 X,Y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은 X,Y에서 A,B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습니다. 얘를 통해서 이런 반정식이 나왔었지. 근데 공간에서는 축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더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Z 성분만 그냥 추가된 모양이 나오게 되는 매우 간단한 모양이고 뭐 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면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지. 96쪽인데 네모박스에서 T대 보니까 중심이 A,B,C이고 X,Y평면에 접하는 구회방정식을 보니까 X축에 접하는 원회방정식 배웠던 것 기억나니? X축에 접하는 원회방정식은 X축에 접하는 원회방정식은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X-A제곱, Y-B제곱이 그대로 그냥 반지름 B가 되더라 이런 얘기였고 공간에서 xy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xy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xy평면 위에 지금 이렇게 구가 올려져 있는 형태가 있다고 하면 이 중심의 좌표를 a,d,c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거야? z성분이 되어버리는 거지? z성분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xy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x-a제곱, y-b제곱, z-c제곱인데 그게 그대로 c제곱이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yz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x-a제곱, y-b제곱, z-c제곱까지는 똑같고 셋 중에서 어떤 게 그냥 반지름이 되더라 이런 얘기했어 얘가 xy평면일 때 z성분이었잖아 그러면 yz평면일 때는 뭐가 오겠어? 얘가 오겠지? 그래서 a제곱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zx평면인데 얘는 굳이 하지 않아도 패턴이 똑같겠지? 그래서 구의 방정식 초기 부분에서는 그냥 이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원의 방정식도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듯이 구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기본형이 뭐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제곱이었고 제가 이제 표준형이지 중심하고 반지름이 드러나는 거 그리고 일반형은 x제곱, y제곱, z제곱, 플러스 ax x, y, y, 플러스 c, z 이렇게 생겼고 일반형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표준형을 그냥 다 전개를 해 놓은 거거든 그냥 다 전개를 해 놓은 거고 우리가 늘 도형의 방정식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인정이 안 하세요 세민경 너 아니야 세민경x2 뭐였지? 나도 놀랐어 도형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이 나오면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 수가 있더라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도 일반형이 있었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근데 그거를 y는 mx 플러스 n 홀로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꼴로 고쳐주면 기울기하고 무조건 지나는 한 점을 알 수가 있잖아 1방형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심은 점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2 콤마 그리고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겠지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면 중심하고 반지름이 책에 써져 있는 것처럼 나오더라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민정아 6-5번의 네모박스에서 6-5번에서 괄호 2번 있지 괄호 2번구요 거기는 그냥 x 치세요 볼 필요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자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구가 이렇게 있고 어떤 평면이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첫 번째로는 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얘는 지금 접하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전에 다녔을 때 조교 애가 2대 지방생이었거든 구를 기가 막히게 잘 그리더라고 막 우명도 넣고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막 그림자가 어떻게 넣어가지고 진짜 막 접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더라고 근데 안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잘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따질 때 뭐랑 뭘로 따졌어 기억나니?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그리고 반지름 그치 그거 가지고 따졌었지 그래서 지금은 구호의 중심하고 평면까지의 거리 있지 구호의 중심하고 평면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리고 구호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 있지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누가 더 길고 짧은지 그거를 통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너네가 공간 넥터가 빠졌기 때문에 구호의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동식이 빠졌습니다 진영이 들어본 적 없어? 어차피 이 교육과정 똑같은 건가? 공간 넥터가 빠졌기 때문에 공간 넥터가 빠졌기 때문에 구호의 중심하고 평면하고의 거리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평면의 방정식 자체가 공간 벡터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디면 문제에서 직접 구해지는 아 뭐냐 주어지는 방법밖에 없겠지 그래서 상당히 편해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안 가지 않을 때는 기가 안 가지 않으면 R로가 크고 접할 때는 D하고 R하고 같고 지금은 평면하고 구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이게 아니라 반통하는 경우지 반통하는 경우지 반통할 때는 D가 알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사실 여기에서 설명할 만한 내용은 이것밖에 없어요 민정아 구 있지 구하고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단면 있잖아 그 단면의 모양은 반드시 보일까 원이 되겠지 단면은 원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저 두 개의 상황보다는 이 세 번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만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 만남은 이 단면 있지 이 단면의 넓이는 어떻게 보일까 이 단면도 원이라고 했거든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반지름 알아야 되지 반지름 어디에서 어디까지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반지름 이 별표 친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니까 중심에서 여기까지도 똑같이 반지름이겠지 반지름이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나 내가 아까 D라고 했었지 잠깐만 금리가 빠졌어 네? 그게 그렇게 태어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임시로 해놓은 거라 가지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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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우리가 요렇게 있고 이빨이 요렇게 있잖아 이빨이 요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요렇게 썩어 있어 내가 요렇게 썩어 있고 여기가 썩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같이 썩어 있거든 아씨 어제 헐렁헐렁해가지고 어째 좀 입을 다물도록 했거든 지금 여기 부착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참아야돼요 네? 그리고 옷을 가야 돼요? 아니면 두어 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아 아냐 아냐 이미 신경치료는 끝났어 아냐 신경치료 말아냐 거기에 내신 같은 거는 파란색으로 박아놨어 가지 아니 글을 씌웠어 시원해 봤어 어 근데 이제 뭐지 뭐 금을 이제 요렇게 씌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직 지금 발치가 안 됐거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가가지고 얘를 지금 임시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얘를 딱 고정을 하고 사라운이를 뽑아야돼 아우 아우 아프세요 응? 아프지? 아니 아프진 않아 아 아프요? 지금? 네 어 지금은 아프진 않아 왜냐면 그 사랑님 쪽에 파팅이 돼있어 그 신기하다 그러면 이거 결투친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되겠어 아니 내가 모르겠어 그렇지 디즈고 마이너스 아이들고 루트 나으라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찬이에요 어디 어디 아래쪽 얘가 비디언이잖아 응 응 응 반찬이야 뒤가 짤짤해 아 미안 미안 나 이거 잘못 봤다 응 응 이렇게 되겠지 응 이렇게 되겠지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만약에 또 떨어져 나왔을 때 내가 삼킬까봐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지금 사랑니가 이렇게 있고 금리가 이렇게 있고 금리가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얘가 덜렁덜렁 거리는 상황이야 지금 얘가 덜렁덜렁 거리는 상황이야 지금 얘가 덜렁덜렁 거리는 상황이야 응 근데 왜 임시를 너무 걸려요? 아직 사랑니라고 뽑아야 돼 응 사랑니 뽑아야 돼 응 응 다행히 오늘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고 이거 내용 설명만 끝낼 다음에 너네 문제 푸는 거를 옆에서 봐드릴게요 너네 문제 푸는 거를 옆에서 봐드릴게요 네 아니야 풀 글씨도 아직 하면 다르세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저번에 그런 방법이 파란색을 보는 거 밖에 없지 않아? 응 일단 우선 한 번 더 고정만 시켜라 응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접착제가 좀 약해졌겠지 아이씨 그때 금리 때우고 나와서 떡볶이 먹으러 그런가 뜨거운 것 같아 빨리 먹어보세요 사용해보면 진짜 불대볶음을 못 드실 것 같아요 그래? 응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고의 검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계산 과정을 늘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게 보이지 지금 계산 과정을 늘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그냥 M이라고 하고 외분하는 점을 그냥 N이라고 했을 때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해주시오 요런 얘기인데 당연히 두 점의 중점을 또 구해줘야겠지 두 점의 중점을 또 구해주고 그 중점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만 구해주면 그게 그냥 반지름이 되더라 요런 얘기지 그래서 얘는 계산 과정을 늘려놓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지금 자 271번 보니까 얘는 그 4점을 지나는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까 일반형이 네 자 요렇게 생겼지 자 요렇게 생겼지 대입해요 대입해요 그래서 모르는 글자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그리고 조건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그래서 대입하면 나옵니다 일단 0,0,0부터 하면은 D가 얼마라는 게 또 딱 나와 0 0이라는 게 또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숫자가 그렇게 더럽게 주어진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은 너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있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냥 평면에서 평면에서 점 세 개 주고 원의 방정식 구하시고 너네 수상해서 요런 문제 많이 풀었지 풀었었거든? 풀었는데 자 그때 당시에는 평면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X제곱과 Y제곱 AX 플러스 DY 플러스 라지 C는 0 요렇게 됐었잖아 그래서 모르는 글자가 몇 개 있어 세 개 있고 조건 몇 개 있어 세 개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대입해서 풀 수 있었거든? 자 근데 얘는 평면일 때 너네가 하나를 더 알아둬야 되는데 뭐를 알아둬야 되냐면은 외접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더 알아둬야 돼 자 얘네들이 이렇게 선을 이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선을 이어 자 외접원이라는 거는 외접원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결점이었다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니? 그래서 요 직선에 수직 이등분선을 요렇게 해놨고 그리고 요 직선에 수직 이등분선을 요렇게 그어줘 그러면은 얘가 중심이 나오더라 요런 얘기야 알겠어? 수직 이등분선 두개의 직선의 방정실 구할 수 있잖아 두 직선의 방정실이 교정 구해달라 요런 얘기야 어떤게 더 편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 둘 다 쓸 수 있어야 돼 민정 이거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 네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 써본 적은 없어 어 근데 요거를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 알아주세요 근데 지금 공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실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거든요?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실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요 방법은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 자 674번 보자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보니까 골살에 쓸려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 집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면 괜찮거든 자 각각 다른 구에 바깥쪽으로 각각쪽에 있으면서 한점에서 만난데 그러면 하나의 구는 요렇게 생겼고 다른 하나의 구는 요렇게 생겼더라 요런 얘기지 그래서 하나는 중심이 0,0,0이고 반지렁이 루트 5라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5에 제곱 y-2에 제곱 요렇게 되고 얘는 25 더하기 4 더하기 16이니까 45 29 더하기 16이니까 45 45-k가 되겠네 그러면 똑같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5 플러스 4 플러스 16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루트 5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근데 지금 얘를 보니까 루트가 3개가 나와 있거든?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 45라고 했지? 29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를 빼주면 3루트 5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넘겨서 계산하면 2루트 5가 루트 45 마이너스 K가 돼서 제곱만 해주면 돼 어렵지 않지? 6루트 6가續 3 2 2 2 2 6 4 5 6 23 29 24 25 자취의 방광식인데 똑같아요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1대2인 점 p래 근데 우리가 점 p를 모르니까 x, y, z로 두고 a하고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1대2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a까지는 이렇게 되고 p에서 b까지는 이렇게 되고 얘가 몇 대 몇이래? 1대2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 안고 외 안고 밖에 없으니까 루트를 미리 없애줄게요 이렇게 내고 민정아 얘를 정리를 하면은 얘는 개수가 4x, 4y, 4z고 여기 x제곱, y제곱, z제곱 있으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의 개수의 b가 똑같지? 그러면 얘도 결국 뭐의 방정식이겠어? 구의 방정식이 되겠지? 구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구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더라 그냥 이런 게 있고 좌표 평면 또는 좌표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679번을 보니까 세 평면에 동시에 적하던 구는 원의 방정식 생각해봐 평면에서 원의 방정식 생각해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있지? 둘 다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r일 때 반지름이 r일 때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었어? r콤마 r이었다는 거 기억나니?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몇 개가 나올 수 있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수 있지? 네 개가 나올 수 있지? 네 개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구의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자 679번 보니까 지금 이 구가 마이너스 1,2,1을 지난다고 했거든 그러면 어느 쪽을 지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1,2,1 지금 얘를 지나면서 얘를 지나면서 세 개의 평면에 모두 다 접하려면 모두 다 접하려면 지금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 말고 저 안쪽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 저 안쪽에 중심이 있어야 되겠지? 상당히 판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얘랑 얘로 만들어지는 평면 있지? B평면 B평면 말고 Y축 뒤에 있는 거 X,Y평면 중에서 X,Y평면 중에서 Y축 뒤에 있는 거 있잖아 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구의 방정식이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게 될 것이고 구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일단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중심에 좌표 있지? 중심에 좌표하고 반지름하고는 일단 똑같아야 되겠지? 근데 중심에 좌표에서 구호가 어떻게 될 거냐면 X,Y평면에서 Y축 뒤쪽에 있기 때문에 중심에 X좌표의 구호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X,Y평면에서 X축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Y좌표는 양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X,Y평면에서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 Z좌표는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만 너가 식을 세워줄 수 있으면 돼 너가 이것만 식을 세워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너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구의 방정식에서 그나마 가장 문제다운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거든? 일단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은 거는 너는 무엇밖에 없겠어? 여기 X,Y,Z에다가 5만천원 하면 반지름이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1,2,1 이것만 집어넣으면 반지름이 나오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9가 몇 개 나올 것 같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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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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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쉬었다 하자 기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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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감각적인 게 많이 필요하지 근데 레벨3 풀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3분 고민해서 안되면 그냥 넘어가 왜냐면 너네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양과 질 둘 다 잡아야 되거든 양을 잡는 방법은 너네가 한 문제를 30분 40분 고민한다고 그런 문사가 아니야 난 절대 못하지 말라고 그래 왜냐면 첫 번째 너네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험을 대비하는 거거든 그리고 두 번째 대신에 이제 해설지를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딱 5분 고민해서 모르겠으면 해설지를 봐 근데 해설지를 볼 때 너네 보면 이상하게 보더라고 계산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최초의 아이디어를 봐야 돼 최초의 아이디어를 봐야 돼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맨 위에 보면 접근너목 딱 써 있잖아 접근너목이 써 있을 수도 있고 안 써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딱 보면은 아 뭐부터 접근해야 되겠다 이게 보이지 그거만 딱 본 다음에 혼자 털어봐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 돼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 돼 내가 원래 고등학교 때 문과였거든 고등학교 때 문과였다가 내가 이제 이과로 바꾸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1월달에 1월달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1월달에 이제 가상시험을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미적분도 몰랐어 난 미적분도 몰랐어 난 미적분도 세대가 아니니까 난 미적분도 세대가 아니니까 몰랐어 그래서 결국 이때 90이상을 받았는데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첫번째 1월부터 5월까지 일단 개념공부를 했지 아 뭐 일단 뭘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5월부터 그 다음에 8월까지는 그냥 뭐 3점짜리 문제집 있잖아 3점짜리 문제집 3점짜리 문제집만 풀었어 모르겠으면 바로 해석 봐 모르겠으면 바로 해석 봐 근데 내가 그냥 무턱대고 해설만 좋은게 아니라 뭐를 해석냐면은 몰라가지고 해석했던 거 있지 1주일 뒤에 다시 풀어봤어 다시 풀어봐서 풀리면 넘어가고 또 안 풀릴 수도 있잖아 그럼 또 해석을 봐 그 다음에 1주일 뒤에 또 풀어 어 그래서 결국 너네가 뭘 푸는지 뭘 얼마나 많이 푸는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너가 한번 풀었던건 무조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야돼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우선 책을 너 키만큼 쌓아놓고 푼다고 해서 의대 가는게 아니야 근데 의대 가는 애들 보면은 책을 너 키만큼 쌓아놓고 있지 책을 키만큼 쌓아놔서 의대를 간게 아니라 그 책들을 다 머릿속에 넣었기 때문에 의대를 간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8월 이후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수험생 커뮤니티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뭐 별 이상한 봉투 모의고사가 많이 있더라고 봉투 모의고사 그런게 많이 있는데 그때 그때 내가 이제 돈이 없었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 내가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 혼자 공부했는데 과사에 가서 어 맞아 내가 얘기해줄면 안돼 왜 이렇게 푸는지 세 박스를 들고 가서 5개 년치를 세 세트를 뽑았지 그래서 그냥 다 모은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어려운 문제 푸는 실력이 아닌다라고 하는데 킬로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시 당장 중킬로도 못 푸는게 무슨 킬로야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봐 수특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기출문제제 있지? 기출문제제 그거 바로 해 그럼 3점짜리부터 3점짜리부터 3점짜리라고 해도 피당해보단 어려워 아니면 내가 가야할게 넌 맞히게 될게 그래 하하하 차라리 뭐 누구한테 수업을 듣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자 구의 근 접선의 길이인데 저렇게 생긴 구가 있대 지금 얘는 전부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문제네요 자 구가 이렇게 있고 얘는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거는 금방 알겠는데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조금 계산을 해줘야돼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인가 해서 보니까 반지름은 4거든요 이때 1,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의 근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해주시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는 원에서 네가 하던거랑 똑같거든 원에서 하던거랑 똑같고 접점에서 반지름까지 이렇게 접점에서 중심까지 선을 부어주면 이 두 선구는 서로 뭐한다? 수직한다 그럼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이 부분의 길이만 구해주면 피타고라스로 뚝딱 나오겠지 그냥 이거 해달라는 느낌 원에서 하던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감좌표에서 구 단원 있지? 구 부분 구 부분에서 문제로 나와만한게 유형 16, 17, 18도 안나와 유형 18은 뭐냐면 점과 구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거든 유형 18만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유형 18은 인정아 네가 원에서 하던거랑 똑같거든 원에서 하던거랑 똑같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을때 이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는거야 거리의 최대는 뭐야 R 플러스 D 기억나? R-D요 최소지 중심이랑 D원단에 R 더 빼고 그렇지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때 얘가 R이잖아 그치 그러면 최소값은 최소값은 이 부분이 될거니까 최소값은 최소값은 D-R이 될 것이고 그리고 D-R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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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플러스 R이 되겠지 지 ells 어떻게 딱해? 하지만 D-R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걸 내가 오르진 않을것 같고 그래서 9에서도 그냥 똑같아 694번 보니까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이 1인 9위를 움직이는 전화고 얘는 반지름이 1이래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5 얘는 반지름이 얼마죠? 얘는 반지름이 5입니다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냥 뭐 허무한 문제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직선을 이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얘만 구해봅시다 9 더하기 16 더하기 25니까 2 알았어요 오르트 2 거기에서 뭐 하나 빼자 1을 하나 빼고 5도 하나 빼주자 5도 하나 빼주자 그러면 최소값은 오르트 2에서 6을 빼주면 되더라 그냥 이런 얘기지 4 5 5 5 5 5 유형 16번으로 17번은 구호와 좌표축의 교정 유형 17번은 구호와 좌표평면의 교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 벡터가 빠져가지고 애석하기도 이제 우리가 공간좌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직선식은 좌표축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구호하고 좌표축의 교정만 우리가 구할 줄 알면은 됩니다 686번 보니까 이런 유형은 결국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거든 예를 들어서 9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다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A, B, C라고 해봐봐 A, B, C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의는 얼마인지 알고 있냐 혹시? 상상 이상한가? 오빠 prep 당하 dedicated 한 전민이에 들어서 cloud 이렇게 인식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에서 X축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빨간색 성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이 부분의 길이가 얼마지? B 이 부분의 길이는 얼마지? C 그래서 이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상상이 다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부할 수 있어? 없어? 부할 수 있지? 그래서 9하고 좌표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뒤에 몇 배를 해주면 되겠어? 두 배를 해주면 되더라? 이런 얘기야? 186번 186번 보니까 저렇게 생긴 구가 있대 그래서 얘는 지금 중심이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얘가 Z축하고 두 장에서 만난다고 했지 Z축 이렇게 됩니다 자 민정아 그럼 이거 한번 대답해 봐 중심에서 Z축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Z를 참고해 보세요 중심에서 Z축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1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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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콤마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1콤마 2콤마 마이너스 2잖아 루트 그래서 지금 Z축이니까 여기서 어느 성분이 사라지겠어? Z성분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제곱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5가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어쩔 수 없이 너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Z를 완전제곱식으로 붙여가지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돼요 루트 6이요 반지름은 루트 6이거든요 반지름은 루트 6이고 반지름은 루트 6이고 이 부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더라? 2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푸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거든 둘 다 알아줘야 돼 둘 다 알아줘야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Z축의 특징이 뭔지 알고 있니? Z축의 특징 XY성분이요 그러면은 Z제곱 플러스 4제트 플러스 4제트 플러스 3은 0이 나오고 여기에서 Z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네 두 점사일에 거리는 얼마? 네 2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자 9와 좌표 평면에 교산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와 좌표 평면에 교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얘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고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은 자 9가 이렇게 있을 때 평면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 평면이 지금 9를 자르고 지나가고 있어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지금 단면이 생긴 거고 단면이 생긴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잘려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잘려있는 거고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중심에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심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기라고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별표친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이 별표친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첫 번째 이 단면에 이 단면에 이 단면에 둘레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 반면에 반면에 둘레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뭐도 구할 수 있다 넓이도 구할 수 있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일반적인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너네들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에서는 그냥 ZX평면 XY평면 이런 기본적인 평면까지의 거리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689번 보자 689번 보니까 이번엔 줘도 이쁘게 줬네 XY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동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자 얘가 2, 1, 마이너스 3이고 자 반지름이 루트 14래요 반지름이 루트 14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요렇게 되고 자 XY 지금 이 단면도 XY평면이지? 네 이 점에서 XY평면까지의 거리는 그냥 얼마가 되지? 3 그렇지 3이 됩니다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루트 5 그치 자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되지 않겠냐? 요만 있지? 네 이 파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넓이는 어떻게 될까? 5파일이 되겠지? 네 요런거 요거 이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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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Z에 0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딱 단면에 원의 방정식이 있지? 그냥 그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아까 650번 650번 650번인가 650번 650번 고맙습니다 자 고개점이 있는데 그녀의 undocumented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G 평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예요 근데 저번시간까지는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단명화있지? 단명화 단면화로 풀었었는데 지금은 A하고 B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면화로 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너가 했던 대로 점을 정사형 내리는 거 있지? 정사형 내리는 걸로 풀어보도록 할게 얘를 YG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은 A'은 어떻게 될까? 0,2,3이 될 것이고 B의 정사형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30도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원본이잖아 그리고 얘는 정사형이잖아 그래서 두 성분의 길이를 비교해보자 길이를 비교해보니까 A-B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여기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했던 얘가 됐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양변 제곱 해주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이렇게 되고 양변 제곱 하면은 3 곱하기 A-B의 제곱 플러스 9 더하기 36이니까 45지? 45에다가 3 곱하면 얼마지? 135요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를 넘어가서 9 더하기 36이니까 9 더하기 36이니까 45거든? 근데 문제는 얘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45 곱하기 4니까 180이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3 곱하기 A-B의 제곱이 180에서 135을 빼면은 45가 나오고 A-B의 제곱이 15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어쩌라는 얘기냐면은 선분 AB를 ZX평면으로 정사할만해 그러면은 얘를 ZX위로 정사용을 해주자 네 그러면은 A'은 ZX면은 어디가 사라져? Y요 Y가 사라지니까 A, 0, minus 3이 될 것이고 B'은 B, 0, 3 이렇게 되겠지? 네 아 장사용이 길이를 구해주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요놈의 길이 보니까 아 이제 여기에서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지? 왜냐면 A-B의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둘의 길이를 구해주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고 자 루트 A-B의 제곱이니까 15가 될 것이고 얘는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51인가요? 네 네 그런 답이 있어? 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네 자 기아 누나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내가 해준 거는 진짜 그냥 누 형별 대표 있지? 뭐 그런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너네가 듣기에는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기아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 사실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것들은 C단계에 있더라고 근데 애초에 대표님이 처음에 나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 B단계만 해라 나머지 심화 개념 같은 거는 수업 시간에 3월 이후에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보네요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뭐 3월 이후에 내가 너네 반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화반에는 계속 있으니까 오면하면서 봅시다 여기다 연휴 잘 쉬고 여기다 책은 다 풀어야 돼 책은 다 풀어서 언제 보내냐면 3일절 있지? 네 3일절 끝날 때 보내세요 네 얘들아 고생하셨습니다